2021년 대전 MBC는 지역민과 함께 희망을 나눕니다. 코로나가 부른 언택트 시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역의 이슈를 추적, 기획, 보도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 봅니다. 대전 서남북권 로컬푸드 매장과 온라인 TV장터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전국을 하나로 묶는 지역 MBC 뉴스 포털은 물론 다채로운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해 스마트 미디어로 더 가까워진 방송을 만들어갑니다.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특별기획 등 우리 지역의 뛰어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소개합니다. 함께 희망을 대전 MBC 새해에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